아 얘들아 꺼져 좀 아 올라가던가 제발 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씨발 앞으로 좀 가서 해요 아저씨 아 아 존나 눈치 없는 무슨 씨발 식당에서 한 30명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쳐 씨발 눈금 메고 있는 이상한 아저씨 같네 아 이 씨발 치만 생각해 병신 야야야야 씨발아 야 야 내려 이씨 뭐야 다 잡았어? 와 900명을 다 잡았어? 대박쓰 아 아이 씨발 어 이 cél 도대체 누굴 때리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서로 어? 왜 이러고 있는 거야. 컨덕을 때리고 있는. 시발 덩케르크 어 거의 거의 덩케르크 와 눈앞에 도끼하고 꼬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거 녹아버리기 녹아내려버리기 아 트론 액티베이트 어 그렇지 어 본의 아니게 뒤치기 간다 그렇지 그렇지 공수부대요 공수부대가 이런 역할하는거에요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서 적진을 흩어뜨리는 봐봐 혼자서 몇명하고 싸우냐 이야 씨 멋있어 뒤에서 증원 오는걸 막아버리잖아 그냥 그런 와중에 다른 공수부대에도 떨어져서 제대편성한 뒤에 뒤에 다 쓸어버리다가 바로 죽어버려 그냥 농부한테 바로 죽어 왜 이럴까 아 아 아니 왜 이럴까 이 방송을 보게 되면서 마운틴 블레이드의 참 재미를 보게 되었고 덕분에 인생의 소무시간 이상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산삼아 고마워 반짝반짝거려 뒤질라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젠장 옆으로 피한댄데 아 또 다 끝났는데 좀만 참을걸 아 이놈의 욕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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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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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